네, 선배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. 어. 그래, 11년 전에 끊긴 했지. 근데 왜 피세요? 피지 마세요. 작품 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받으셨나? 제가 초콜릿 사다 드릴까요? 아니야. 됐어. 그래, 알았어. 안 피울게. 들어가자. 선배. 저 때문에 야식 남녀 시즌2 반대하신 거죠? 박세프 일 어떻게 아셨어요? 너 어떻게 알았어?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? 전부 다. 그래서 왜 며칠 그러셨구나. 선배님, 걱정 마세요. 저 공가사 구분 못 할 정도로 바보 아니고요. 그리고 제 마음 때문에 일에 지장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. 너... 박진선 좋아해? 그것 때문에 시즌2 반대한 거 아니었어요? 저 정말로 마음 정리했어요. 진짜 괜찮아요. 그래, 그래. 맞아. 너와 믿고 바라보는 스텝이 수십 명이야. 네가 책임져야 될 사람 많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. 네. 그래. 그래. 그래.